오염 토사를 불법 반입하고 있는 토양정화업체에 대해 임실군이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장 진출임로인 교량을 차단하거나 아예 철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대구에서 오염 토사를 들여온 임실의 토양정화시설입니다. 버스 차고지에서 기름이 뒤섞인 토사 350톤을 반입했는데 임실군은 불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오염 토양을 철회하고 나오는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토사를 반출하지 않으면 진출임로인 교량을 차단하고 더 나아가 철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완전히 한 2미터 높이로 해서 탐포차가 못 들어가게 바리켓을 딱 쳐보려고 합니다. 열쇠를 잠가버리고요. 교량은 안전등급 D등급으로 20톤 이상 화물차는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3월 말까지 시한을 줬지만 사실상 시설 운영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토양을 경작을 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주고 미생물을 공급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로 씻거나 세척을 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그래서 폐수가 발생하지도 않고요. 임실군은 공장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 세계시군 식수원인 옥종호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허가권을 가진 광주광역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초강수 대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행입니다. MBC 뉴스 박찬행입니다. 아멘